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또 멸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두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귀에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힘쓰는 또 천안교의 식구들 더욱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궁은 목사님께 더욱 함께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또 말씀 전하는 곳마다 더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또 천안교의 전도인에게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더욱 우리 형제 자매님께 주의 사랑과 은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있게 죽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죽게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기는 일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3일 동안 생활집회로 교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헌신을 회복하라 이 두 가지 주제 가지고 그제와 어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할 것이 일상적인 교회 생활의 자세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쉬운 말로 새로운 일상인데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방역수칙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또 그 속에서 더욱 힘있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든지 전쟁이 있든지 교회는 지켜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염병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더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또 역사를 그것을 통해서 이끌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생활하는 것 중에서 혹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더 취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 생활은 생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의 핵심은 교회 생활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신앙과 교회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 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거든요 영적 예외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삶을 우리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이 실제로 신앙 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밖에서 있으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 그럴 때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도 되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죠? 천안교회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심을 이번 주에 하셨죠?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에클레시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옆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지만 교회를 잘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방주도 성전도 모두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의 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몸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의 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살고 있으면 뭐 하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복음 전화합니다 끊임없이 복음 전화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뭘까요? 말씀을 전파하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훈하셔요 성경의 의미를 계속 가르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회장에 들어가셔서 계속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제자를 양육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그리스의 형상이 닮을 수 있도록 자꾸자꾸 양육하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자가 되도록 그리스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고 있다 매인 주의설교만 하고 있다 시간만 때우고 있다 진정한 교회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집회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돼요 참여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할 수 있지만 확실히 개인적으로 하는 것하고 교회에 성경 강연회가 없잖아요 전도집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더 할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대회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요한 1서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2장 27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 그러면 기름 부음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께서 이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다른 교훈 심리학이든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의 수많은 책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 시간 지나보면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혼자 읽어서 되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전도해서 되냐 놀라운 것은 초창기에 이오원 목사님과 우정훈 목사님 간증을 제가 직접적으로 계속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오원 목사님께서 3년 동안 혼자 전국 방방공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전도를 해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결과가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정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에서 혼자 이렇게 해봤더니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수양회를 하고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점점점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를 보면 교회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나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아세요? 출애국 당시에 만나가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진에 내렸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밤에 불이 나와서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면 연기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이 사막 기후라서요 해가 뜨면서 추운 날씨에 구름이 올라가서 데워졌다가 구름 같은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해가 딱 뜰 때쯤 되면 갑자기 이슬과 함께 쫙 내려요 뭐가 내릴까요?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나와서 싹싹싹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어디에 떨어질까요?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게 주는 말씀이 어디서 떨어지는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싹싹싹 긁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이게 공급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급받는 생활이에요 하는 것 이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들으면 자세가 바르지 않아요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자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데 모니터 켜놓고 이렇게 있으면서 자세 바로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로 들으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교회당에서 들을 때도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듣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 앞과 성도들 사이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항상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외치는 모습을 늘 상상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들으면 이게 골고루 먹지를 못합니다 필요한 것을 쭉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자기 필요한 것을 자꾸 듣게 돼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들으면 직접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장산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정읍에 내장산이 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장산을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일단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겨울이 얼마나 먼지 눈이 왔잖아요 그럼 바로 내장산으로 달려가요 하얀데 그 아름다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안 와요 우리 자매 둘이 서요 쫙 다니면 그 아름다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요 쫙 보냅니다 그러면 직접 본 것하고 사진으로 본 것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겪어봐야 돼요 진짜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직접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직접 듣는 것하고 한 칸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첫날 와가지고 이 칸막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놀라셨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없는 게 진짜 이것도 벽이여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대면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대면한 사람을 함부로 다루냐 왕을 아련한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입니다 김정은하고 악수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직접성을 느끼는 사람은 완전히 천국과 지옥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접 보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보시죠 대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시죠 1장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구린도 13장에서 보면 얼굴과 얼굴과 함께 보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주의 얼굴을 떠나는 게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뭐든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계속 듣다 보면 이게 개인화되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 자체가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자기가 자꾸 충성되지 않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게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꾸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설교를 잘 들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자꾸 정착이 되면 마치 이제 아이가 딴 지역에서 사는데 내 아이가 딴 지역에서 살라는데 자꾸 돈만 붙여달라는 것하고 비슷해요 애가 집은 올 생각 안 하고 돈만 붙여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정감이 느껴집니까? 답답함이 느껴집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역대하 32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01페이지 32장 12절입니다 이 시대에 부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시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리폼입니다 진짜 다시 부활시키는 신앙을 부활시키는 일을 할 때 정말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노뱀도 부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노뱀을 은밀히 성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유물로는 그 노뱀이 얼마나 국보 1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부숴버렸습니다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많은 걸 다 철폐하는데 제일 안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안 없어지는 거 그때 당시 제일 안 없어지는 게 뭐냐면 단이었습니다 동네마다 단이 있어요 그 단이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산당 이 단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비슷한 단 똑같은 단입니다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안 부숴주는 게 하나님 섬기는 이 단이 잘 안 없어져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아가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전 여기 한 단에서만 하고 다른 데서 경배하지 마라 그거 신앙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리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있고 그리고 모든 절기 속에서 예루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데 단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경배했어 여기서 편하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그러니까 가면서 생각하고 오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데 자꾸 편리 위주로 딱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철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 정말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 어떤 자매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이거 맞으면 생리불순도 생기고 그리고 진짜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안정성 때문에 겁도 나는데 목사님 내가 신앙 때문에 백신을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백신을 맞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신 하나 맞더라도 신앙이 드러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뭐냐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면 얼굴 빨개지고 그리고 이제 말도 두서가 없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강당에서 설교하는 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동생이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포총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포총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설교 단상에 서니까 교회 학교하고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쓱 들어오는 모습이 뭐냐면 성경식 보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저 오빠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말을 하려나 이렇게 의심스럽게 걱정된다는 표정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정을 짓지 싶은 그런데 말을 하고 나서 이야 진짜 신기하대요 저 오빠가 말을 다 한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변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우리 신앙도 교회 안에 있을 때 뭐냐면 신앙이 점검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표가 뭡니까? 내가 구원 받다는 확실한 증표가 뭡니까? 그것은 여기 한번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 요한일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아미니라 나는 구원 받았어 나 건드리지 마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진짜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뭔가 여기에 속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안에 있어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보호가 되는 겁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고 진짜 세상이 완전히 휩쓸려 갈 때 광주에 탄 사람은 보호가 됐습니다 광주에 탄 사람은 보호가 됐습니다 우리는 천성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을 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더라도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앞으로 쭉 나갈 때 나갈 때 이스라엘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처진 사람,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멜렉이 와가지고 처단을 했거든요 대나무가, 담양에 대나무가 많은데 막 쫙 자랍니다 그러면 대나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대나무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와서 어느 것부터 뵈는지 아세요? 바깥에 있는 것부터 뵈요 제일 위험한 대나무는 바깥에 있는 것 가장 안전한 대나무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건 더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 생활도 더 깊숙하게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야 됩니다 진 안쪽으로 들어와야 보호되고 안전한 거예요 내가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조금 흔들때 옆에서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 생활을 어찌 됐든 간에 아무도 누가 상관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한 게 아니에요 나 터치하지 마 그리고 또 문제 생길 때는 나 안 잡아준다고 또 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격은 모르고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친밀하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공급받으려면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자세를 가질까 다시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기는 일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자기 역할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켜주는 것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역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날라리고 아내는 카바레 다니고 요즘 카바레가 있네요 자녀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자기 역할에 소홀할 때 가정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벌통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벌을 키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벌통을 누가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그런데 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야 재밌대요 벌이 그렇게 다양하대요 일벌이 있는데 그 벌 중에 병정벌이 있어가지고 입구를 지키는 별이 있고 장의사별이 있대요 그래서 벌통 안에서 죽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부지런히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집을 수리하는 벌이 있고 놀라운 것은 여기 벌통 안에 꿀이 있잖아요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습도를 유지하는 벌이 있대요 그리고 집 앞에서 이 향기를 계속 풍겨가지고 집 오는 위치를 계속 알려주는 벌이 있고 그리고 나가서 오는 벌의 방향을 알려주는 벌이 있고 그리고 정찰별이 있고 여왕벌이 있고 벌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벌통이 유지되려면 장의사 벌 하나만 없어도 어떻게 되느냐 세균이 범져가지고 완전히 벌통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그리스의 몸 중에 지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 지체를 보고 계신데 이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톱이요 머리카락이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머리 하나도 안 놔보셔요 어떻게 되겠나? 손톱이 하나도 없어보셔요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일을 못해요 우리는 의식도 못하고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눈썹이라도 하나 딱 없으면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존재다 또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한 지체가 있는데 진짜 너무 고생했어 진짜 너무 고생했다 야 나 1년만 쉴래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요 1년만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각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구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장님은 진짜 죽어가는 구역이에요 인원도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1년 쭉 하다 보면 그쪽 구역에 구원 받은 사람이 많고 나중에 보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구역은 사람을 많이 붙여줬어요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많이 붙여줬어요 그런데 구역장님이 구역 모임을 그날 하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 연락이 안 오나 그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구역 모임을 하는지 몰라요 소식지에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그리고 식구들 챙길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심지어 구역장님이 나오는 걸 싫어하니까 게다가 조장님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자기 역할을 할 때 교회가 구역이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제 올해 되면 될수록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셔요 이제 50대 넘어가고 60대 되고 이런 분들이 자꾸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분 좀 시키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어떤 조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1년 쉬겠다고 막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불구호자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경제를 담당해야 되는데 연금 받아서 살긴 하지만 이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요번 1년만 딱 쉬겠다고 내가 올해 한 게 1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1년만 딱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시라고 그리고 1년 지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돈 좀 버셨냐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이 아내 없이 이제 설거지를 한다고 이거 잡고 일어나가지고 설거지를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갈비뼈 부러져 이빨 나가 그리고 허리 디스크 생겨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 어디다 썼어요? 그거 고치는데 사실은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쫙 1년 돌아보니까 뭐냐면 돈을 벌었을까요? 똔또일까요? 세상 말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몸 바쳐서 열심히 돈 번다고 했는데 자기 몸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신앙생활 일상적으로 했던 그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만 어렵지만 자기 일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데 점점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1년 동안 있었는데 결국 세상을 섬기게 되더라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자리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만나는 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히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24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숭성되고 지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할 때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한 투자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기 자리 있으시죠? 아니 여기 들어오실 때 자기가 앉는 자리 대부분 다 있으시죠? 자기 자리 지켜야 됩니다 진짜 자기 자리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웬만하면 좀 앞으로 땡기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데 그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교회에서 어쨌든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걸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로마서 돌아가시죠 로마서 12장 12장 9절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교회 안에서 지체 여기 보면 3절에서 8절까지는 지체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할 것이라 여기가 중요한데 진짜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일에 충성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이 체계가 갖춰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거짓없는 사랑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 내는 이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유기적으로 돼 있습니까 여기 찔리면 여기 찔리면 눈이 딱 보면서 아이고 그런 짓 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난리가 납니까 지금 봐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 온몸이 동원해서 가시 하나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뭐 아프고 고통받았는데 그럴 줄 알아서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어떤 유기적인 체계가 있는데 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각자 신체 기관이 있는데 이 안에 심장을 통해서 하트죠 사랑입니다 심장을 통해서 이 핏줄을 통해서 온 몸을 이 핏줄이 한 줄로 돼 있다는 거 아세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온 몸을 통과해요 온 몸을 통과해가지고 온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내에 질서가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쫙 돌아야 돼요 서로 친민하게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10장 한번 보시죠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자꾸 명칭을 직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구역장님, 조장님, 봉사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형제라는 자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되게 소중한 단어예요 요즘은 자꾸 예를 들어서 봉사회장님 보고 누구 형제 부르면 좀 깔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좀 존경하는 표로 봉사회장님 불러도 되는데 누구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틀린 거고 사실은 형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삼성과 그 전분 이름을 까먹었네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가족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재용 회장도 있고 누구 회장도 있고 이렇게 딸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사장, 사장 정도가 아니에요 다 회장님이셔요 다 모이면 그러면 이제 서로 부를 때 신세계 회장님, 삼성 회장님 뭐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이건 가족이 아니죠 회사일을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형제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질서를 잡는다고 이제 어떤 군인인 형제님이 집안에 질서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청소가 이게 뭐냐고 설거지는 쌓아뒀냐고 이게 짜서 먹겄냐고 애는 왜 저모양이냐고 막 질서를 다그쳐서 막 잤습니다 그러면 집안 잘 들어갈까요 집안을 더 안 들어올까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세워집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파일럿 하신 분 계시거든요 비행기 조종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검도 2단이었어요 그런데 무술 중에 가장 센 게 검도랍니다 그래서 검도 2단 되면 뭐 하나 들기만 하면 이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연애를 하기 시작했대요 운동하고 그러니까요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딱 있어서 벤치에 앉아서 알콩달콩 얘기하고 있는데 건달 3명이 딱 오더랍니다 딱 오면서 야 그림 좋다 이렇게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아니 묵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 딱 꺾어서 요만한 거니까 딱 들었대요 그랬더니 깔 보면서 웃으면서 이 자식이 하면서 딱 하는데 타다닥 쳤대요 막 아악 하면서 나가 떨어지더래요 또 두 번째 애가 오는데 머리통을 딱 때리고 세 번째가 이 자식이 하면서 발차기를 딱 가는데 딱 때리고 타다닥 했대요 그랬더니 타다닥 쓰러지더래요 자식들이 하면서 가자 그러면서 딱 갔대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경찰에서 신고가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타다닥 쳤는데 하나는 팔 부러지고 하나는 다리 부러지고 하나는 머리가 깨진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달들이었지만 집에 들어가 보니까 부모가 난리가 나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상해를 입혔으니까 세상에 이제 이게 감옥 들어가게 생기니까 가서 부모님이 가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아버지가요 얼마나 엄했던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하고 그렇게 큰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권달들 부모에게 특히 권달에게도 무릎 꿇고 사과하고 눈물 흘리면서 합의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비용 다 쓰고 그리고 뭐냐면 합의서 다 받고 그 자리에서 뭐냐면 아들이 오니까 아들 데리고 이제 데리고 나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가더래요 평소 같으면 자기한테 야단을 치실 분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터벅터벅 앞에 가는데 뒤에서 눈물밖에 안 나더래요 저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저렇게 엄하고 말도 안 하시고 무뚝뚝한 저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딱 생각한 다음부터 그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파일럿 돼가지고 나중에 전도 받아서 구원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님 하고 계셔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여러분 누가 이 검도하고 망라니 같이 살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군가 더 사랑하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가 점점 40년 역사가 돼갑니다 그런데 역사가 쭉 지나가고 연륜이 깊어집니다 그럴수록 꼭 필요한 게 고집이 아닌 까다로워지는 게 경험이 아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거든요 봉사가 더 많아질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신앙의 목적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니까 아무리 뭐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 열심히 말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여기 다시 한 번 보시죠 구절을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거짓된 사랑이 많거든요 이 사기꾼 보면요 진짜 이 사기꾼은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막 모두 사주고 모두 어떻게 하고 막 하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사기꾼의 태도 중에 배울 게 이거예요 진짜 착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싹 가요 그때 뭐 해요?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이자 줄게 높은 이자 준다는데 한 번 딱 물리고 나선 갑자기 값을이 바뀌어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대부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환면을 느끼게 되잖아요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참 사랑을 가지고 친밀하게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사람한테 당한 거 사람에게 풀어야 된대요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회복되는 방법은 정말 나하고 친밀하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가까이 있다 보면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서로 우애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친밀하게 지내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이 장남이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쭉 해요 아우가 저 밑에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자기도 농사 짓고 쭉 살고 추수 때가 돼가지고 많이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남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우가 빵도 젖고 가족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요 밤중에 그래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동생한테 쌀 좀 한 가만히 갖다 주자 그리고 지구 막 갔습니다 쭉 내려갔죠 그리고 집에 탁 돌아왔는데 세상에 분명히 우리 집에 스무 가만히 있는데 그대로 스무 가만히 해요 아우 이상하다 내가 잘못 갖다 놨나 그리고 이제 또 분명히 세고 또 하나 갖다 놨어요 이거 쭉 가가지고 동생 집 몰래 한 가만히 갖다 놨거든요 또 집에 오니까 또 스무 가만히 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우 이상한데 한 가만히 더 챙겨가지고 동생 한번 쭉 가는데 다리에서 동생이 오는데 가만히 지고 오네 동생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형이 그냥 장남이고 손님이 얼마나 많고 보살필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저기 땅은 좀 더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쓰임새가 많아가지고 힘들 거다 그래서 한 가만히 자기 챙겨가지고 밤중에 뭐 했어요? 수수 때 되니까 형님 생각해서 한 가만히 갖다 놓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집에 가만히 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동생 그러면서 뭐가 더 좋아졌어요? 형제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뭐 주고 또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생각하면 나간 거 들어온 거 하면 쌤쌤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좋아졌어요? 나중에 보면 형제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 육신의 가족도 있고 모두 있지만 진짜 이 신앙 안에서는 형제밖에 없다는 거 딱 알게 돼요 진짜 형제가 소중하다는 거 딱 알게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형제 자매를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존중하는 데서 귀하게 생각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집에 탕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워낙 호랑방탕이 해가지고 어느 날 이 부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도 좀 재산 주실 거죠 아이고야 그렇지 인마 아버지 지금 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죠 아이 이놈아 그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져가야지 지금 주면 어떡하냐고 이놈아 띡 안 줘 그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막 떼공정을 쓰고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재산 아이고 참 이거 주면 어떻게 될란가 모르지만 딱 줬어요 어거지리니까 여기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재산 딱 가지고 바로 집 뒤쳐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갔겠죠 그리고 막 땡개 하면서 막 허랑방탕하게 그러다가 한참 땡기다 보니까 갑자기 IMF 찾아오고 기근이 막 찾아오고 막 그러는데 돈을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양도 아니라 돼지를 쳐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주염매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줄이고 고달프고 그러니까 그대서야 뭐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 그래서 아이고 그런데 면목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인간도 아니야 도저히 아버지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인데 하아 그래도 이거 너무 배는 고프고 이거 죽겠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세상 사람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 봐줄 사람은 없고 아버지가한테 가서 아들이라고 그러고 너무 면목이 없고 가가지고 진짜 종으로만 먹을 것만 달라고 하자 아휴 하면서 어떻게 나 얼굴 보지 하면서 터로라 터로라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구밖에 나와요 동구밖에 마을 바깥에 와서 아들 맨날 기다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가가지고요 얼싸 안 왔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아들을 그렇게 해줬을까요 귀하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진짜 귀하니까 우리가 피 발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통 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소가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셔요 피 발린 사람입니다 그 안에 그리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존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존중해야 되냐면 좀 교회에 그 형제는 다 똑같다 물론 형제는 하나님 앞에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애가 그런 거예요 우린 다 사람인데 다 똑같으면 아버지나 나나 이거 정상적인 말입니까 애가 조금 이상합니까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평등하다는 거 존재감이 중요하다는 게 이게 똑같다는 것이 질서를 파괴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전도인과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 있잖아요 존중해주라고 그럽니다 존중해주라고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중하라고 그래요 성경을 잠깐 보시죠 디모델 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델 전서 5장 디모델 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전도인이 뭐 인간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대통령도 인간으로서는 다 같죠 그러나 대통령 한 개인이 정부 기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왜 그렇죠? 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인은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사활이 그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주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천안교회 생활집회 요구 받고 준비를 하려고 딱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하려고 생각은 해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설교가 계속 있어요 금요일 때마다 계속 설교해야 돼요 또 모임 때마다 계속 설교해야 돼요 상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면 바쁜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결정할 일이 매주 뭐가 있어요 전도인은 건드리면 톡 하고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걸 전하기 위해서 밤잠 못 자가면서 진짜 어떻게 해서든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도인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도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을 받아야 돼요 이 기록이 쫙 날아갈 때 앞에 있는 기록이 가장 힘세다 그러죠 푸덕푸덕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공기 저항 때문에 뒤에 있는 기록이들은 70%가 힘이 충분히 감소될 수 있다 그러죠 앞에 있는 기록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록이가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있는 기록이가 힘이 없어요 그럼 뒤에 있는 기록이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바꿔주는 일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암살 당시에 입었던 옷 그리고 안경집 그리고 연필깎기 그때 당시에 연필깎기가 필요했거든요 칼 그리고 5달러짜리 지폐 등등 발견됐는데 그 안에 신문 조각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신문 조각 요만한 건데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할 때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공세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누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에서 뭐라고 할 때 이 안에서 딱 하나 보면서 위로를 받은 게 있대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링컨은 모든 시대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그게 많아나 기사로 있거든요 누가 막 뭐라고 할 때 싹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리여 열심히 살자 이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믿어주고 또 격려해 줄 때 전도인이 물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만 너무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전도인 중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 엄청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저 전도인 되고 교회에서 다 걱정했어요 저분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엄청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사람 돼가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말이 많이 늘었다고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족해도 생각이 달라도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뭔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작은 소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사랑해 줘야 돼요 저는 교회 학교 옛날에 했기 때문에 종이접기를 되게 좋아해 가지고 교회에 무슨 구역 모임이나 모임 하면 애들이 막 방황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유치부 애들 걔네들 내담당해요 그래 가지고요 쫙 종이를 접어주면서 얘기를 해요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니 하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 애들하고 막 대화가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 1, 2년 지나면 엄마들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무슨 비밀 얘기 할까 봐 그런데요 어른 중에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안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그거 보면요 정말 속상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다 기억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애들이 있으면 나무라지 말고 먼저 이유를 물어보시고 쓰다듬어주고 자꾸 용기를 주셔요 그 아이들이 커서 교회 일꾼됩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될 자세가 여기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맞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요 천국과 지옥 차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예화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옥을 갔더니 지옥이 다르더래요 지옥은 불구덩입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고 음식이 엄청 많더래요 좋은 게 많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쩌면 팔이 숟가락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숟가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퍼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맛있는 음식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 사람이 그것을 딱 갈려가면 싸대기를 쳐대고 하니까 음식은 많은데 배는 고프고 서로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서 천국에 갔댑니다 천국 가봐도 똑같더래요 산의 진미가 널려져 있고 손은 숟가락으로 되어 있더래요 그런데 봤더니 숟가락으로 딱 이거 먹어 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주더래요 이거 먹어 자기 하면서요 살도 아프다 보동 찌고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모른대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천국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존중해서 자기 역할을 맡으면서 서로 이렇게 자꾸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 진짜 천안교회가 천국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자 보세요 직분도 맡고 사랑하는 마음도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거죠 방금 읽은 본문 여기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아우 예 부계열주 앞자만 따서 부계열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직분도 부지런하여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도 게으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 안 지키는데 어떻게 같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사랑도 되고 직분도 이루어지는 건데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는 다음부터 얼마나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셔요 예수님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니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던 중에 불렀어요 그물 깊다가 고기 잡다가 소 치다가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구 부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은 요즘은 대부분 일을 열심히 다들 합니다 그런데 뭘 게으르다 하면 딴 일 하는 사람 잡으세요 애 보고 야 내일 숙제 좀 해라 그랬더니 만화책 읽고 있네 그물은 열심히 만화책 읽고 있어요 그물은 일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게으른 겁니까? 내일 숙제 안 하고 지금 이거 이거 하고 엄마가 뭐 이거 요만큼 해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 터집니까? 제가 열심히 뭐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응? 여러분 어떤 일에 집중해서 하느냐가 부지런함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잖아 물론 열심히 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망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밭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의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자기 밭에 심는다 그랬거든요 구원 받으면 전도할 내 밭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명히 자기 역할을 주신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지런하지 않은 거예요 가꾸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잠원 24장 한번 보시죠 잠원 24장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가시 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비 군사같이 이두리라 어떤 게으른 사람이 이제 밭에 나갔습니다 밭에 나가가지고 일 좀 하려고 소출을 거두려고 생각을 하고 싹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아이고 보니까 어제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찰랑찰랑한 것이 보니까 잡초가 조금 나는데 귀퉁이 좀 나는데 아이고 이거 뭐 장화 신고 뽑으려니까 이게 일이 되겠어요? 마른 다음에 하자 그리고 이제 싹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니까 싹 물 빠지고 이제 조금 말랐어요 잡초를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아 세상에 비 지나가고 며칠 지나니까 잡초가 쑥 더 절아가지고요 이게 잘 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있는데 아이고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무리를 졌을 때 딴 일을 하면서 확 처리를 해버리려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잡초가 확 퍼져가지고 그 안에까지 쫙 들어간 거예요 하는데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일이 커졌어요 아휴 보니까 햇볕이 너무 뜨겁고 너무 땀 흐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휴 조금 해가 가라앉은 다음에 좀 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덜 뜨끈뜨끈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랬더니 온 맛이 잡초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떡할까 일이 커졌어요 어떡할까 가시덤불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떡할까 에이 올해 농사는 망했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교회 신앙도 여러분 1년 동안 말씀 잘 읽으셨어요? 네 뭐 목표량 1독 다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다 하셨어요? 그리고 구욕을 보살피고 형제자매들 보살피는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지고 그리고 자기 신앙이 성경을 자기가 기준이 세운 것보다 너무 안 읽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엉망진창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요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뭐냐면 이상한 말이 자꾸 나가는 거 행동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뭘로 무너지고 있냐면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때문에 무너진 거냐면 게을러서 신앙에 부지런함이 없어요 원래 구원 받으면 이 안에 열정 열심이란 단어가 신앙 안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헬라 원어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열정이 생겨요 세상에서 막 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분은 그래서 술 먹고 죽으려고 막 술을 맨날 마주셨어요 맨날 그러다가 어떤 분을 우리 형제님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나 전도하지 말고 진짜 저 인간 저 인간 말종 진짜 저 사람 좀 전도해보라고 가서 전도했더니요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네 일주일 동안 쫙 말씀을 듣더니요 구원을 받았어요 피던 담배를 당장 끊어버리더라고요 야 내 밥 사줬지 그래서 술을 당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간증을 하는데요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전에 진짜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왜 아내하고 이혼하고 병 오지 재산 다 날려버리지 진짜 빚도 갚을 수가 없지 이 세상 사는 낙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하기는 그렇고 술 먹고 죽자 이러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딱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생활이 다 나아진 건 아니더라도 야 내가 천국 보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딱 그러면서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루저라고 그러죠 바닥을 친 인생인데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지금은 딴 교회 장가가 가서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게 사는지 몰라요 저번에 한번 만났거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참 잘 사는지 그분 인생을 왜 바꿨는지 아세요 그분이요 사는 거 보니까 부지런해요 열심히 살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교회 안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게 느껴져요 직업도 교회 안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우연하게 연결이 되고 막 이게 점점점점 세워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부지런하냐 하면 말씀드린 데 좀 부지런할 필요가 있어요 정도 하는데도 그리고 형제자매 섬기는데도 그것도 심쑤야 될 것 중에 자녀들 신앙교육을 심쑤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8절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할 진이라 여기 보면 뭔가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하잖아요 특별히 뭐냐면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신앙교육을 아이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는 교회 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애 신앙교육 못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돼서 구원받기 하려고 하면 멀리 멀리 가서 돌아오기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방법은 몰라도 구원받고 교제하는 거 스스로 교제하는 거 이 두 가지만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힘들어요 쉬운 거 같은데 삶 속에서 계속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기독거리고 그리고 위에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많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엄마들이 위탁교육 시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리고 검사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신앙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사는 것은 일관되게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장 올바른 자세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할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둘려고 해요 정홍헌 씨라고 있었는데 정주영 회장님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대북사업하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결렬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무실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살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돈이 너무 많아요 4조 있대요 4조 그 당시 4조 여러분 4조 있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전 진짜 4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죽겠어요 4조 있어요 형 그리고 직장이 현대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짤 사람도 없어요 보장된 자리예요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죽었어요 유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분들의 유서를 보면 소망이 없다 내일이 없다 이런 내용들 그런데 케고르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이 절망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암 걸리거나 백혈병 걸려도 치명적이잖아요 그 병은 그런데 이 병 걸린 사람이 살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대부분 살려고 해요 병원도 가고 편히 뭔가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죽는 병명을 쭉 보면 대부분 우울증이 1위예요 각 나라가 선진국일수록 스스로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비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소망을 잡아야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학생이 소망이 없어요 아유 내가 공부해서 뭐 하냐 그럼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직장 가진 사람이 아유 이 직장에 대해 해봤자 뭐 돈을 벌 수가 있냐 뭐가 나아지겄냐 그러면 직장 다닙니까 때려칩니까 부부관계도 아유 이 여자 이 남자하고 살면 내가 이거 사는 맛이 나겄냐 그러나 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해요 애 데리고 집 떠나는 생각하잖아요 꿈도 그런 꿈만 꿔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자꾸 떠나는 쪽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소망은 확정된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이에요 산 소망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당첨되고 당첨되려고 이거 샀습니다 이걸 두 글자라면 희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당첨된 1억 당첨된 복권을 알고 훔쳤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욕망이라고 그런 겁니다 훔칠 마음을 품는 걸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또 복권 당첨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지난 차수 건데 이번 차수하고 번호가 똑같아요 참 안타까운 경우죠 그런데 본인이 당첨된 지 알고 돈을 막 썼어요 이거를 폭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당첨이 번호가 맞아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뭘 기다려요?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만 되면 내가 이거 가서 딱 땡겨온다 그러면 돈 들어오는 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이고 돈도 없는 것이 이러면 속상해요 무슨 생각해요? 월요일만 대봐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님 오셔봐라 이거 이거 우리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분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군대에서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쫙 줄 서가지고 앞으로 이 갓 그럽니다 쫙쫙쫙 가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맨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할 때가 뭔지 아세요? 뒤로 돌아 이 갓 그러면 완전 역전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이재용 회장이 부럽고 집 있는 사람 부럽고 자식 교육 잘 시킨 사람 받고 누구 부럽고 부러운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딱 오십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 김연아 씨, 유재석 씨 등등 예쁜 사람, 잘나가는 사람들이 다 누구 BTS 누구 부러워할까요? 바로 나요 구원받은 우리를 엄청 부러워할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낙심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낙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낙심이 되냐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것만 봐요 자기만 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우린 메뚜기 같은데 우린 지리도 모르는데 우리는 힘도 없는데 저기 거인이고 뭐만 안 봤어요? 하나님만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다 대송통곡해요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자고 여러분 우울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우죠?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게 왜 우입니까? 성경 보면요 시편에 보면 다 자기 얘기해요 다 자기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해요 쫙 자기 힘든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지 우울증 걸릴 때 나하고 또 누구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얘기해요 너 아 그 사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실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의 그 책을 읽어보면 놀라워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수용소에서 바깥에 나가서 아내 만날 생각 가족 만날 생각 아예 포기한 사람은 거기서 죽는대요 아무리 삐실비실해도 밖에 나가서 반드시 내 아이는 본다 이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곧 죽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곧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기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졸리셔요? 네 좀 힘 좀 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꼭 회복해야 될 것이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음식을 나눠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웁니다 식구라는 게 먹을 식자 입구자잖아요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손대접이라는 게 손으로 대접하는 겁니까? 손님 대접입니까? 저희 이모 모임 옛날에 할 때 손대접이 손으로 하는 대접인지 알고 계신 분 손들려고 그랬더니 절반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손님 대접이거든요 손님 대접은 꼭 손으로 해야 됩니까? 나가서 먹어도 됩니까? 꼭 손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뭐 일리 있는 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 자체는 너무 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대접하려는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조금 대접하면요 돈 아끼라고 돈 이것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계셔요 너무 과도히 아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정신대접 한 번 하고 그리고 식구들을 챙기는 것은 소수라도 두세 명이라도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중에 자꾸 세상은 막 요동을 치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현실에 눌려가지고 하늘에 소망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많이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교회를 점점 회복시키고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대인 교회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생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회복된 신앙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또 코로나 속에서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회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